아 뭐야? 선택하면 되나요? 나 진짜 좋아했어 그걸 기억하는 거야? 아 큰일 났네 비밀인데 사실 나는 초등학교 때 은진이한테 고백했다 차였다 뭐 할 없어? 왜 나무 겹다 가냐? 아 재밌게 했어야 되는데 널 만난 건 두 번째 기회가 아니었던 걸까? 바보가 됐나 봐 오직 한 번만 매일 한 번만 너나 슬픈 빛을 바라보다 불쌤 마저도 고장이 나 어제는 한 번만 숙소 quais